자율주행 자동차의 모든 것, 네오싱카를 소개합니다. 네오싱카의 자율주행 기능 중 이번 영상에서는 AI 음성인식 기술을 소개할 텐데요. 출발하라는 음성명령의 자율주행을 시작합니다. 멈추라고 말하면 일시정지하고 이어서 후면으로 자율주차하고 마지막으로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는 것까지 연속으로 시연해 보겠습니다. 출발 자율주행 시 파란색 구간은 고속도로, 노란색은 어린이 보호구역, 빨간색은 일시정지입니다. 잠시 정차하겠습니다. 주차해 멈춰 잠시 정차하겠습니다. 주차해 나와 안전한 곳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오싱카와 함께 멋진 코딩 여행을 떠나보고 싶지 않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네오싱카의 또 다른 기능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오싱카의 또 다른 기능을 소개하겠습니다. demm2